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이루캠 최철호 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하여 처음에는 스페셜티케미칼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부산 인근에 있는 김해에서 윤활제 분산제 그리고 카플링제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을 하다가 2007년에 공장을 확장하여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금 뭐 이게 현재 저희 회사 전경이구요 그 다음에 음 왼쪽 그림은 저희가 2004년도에 처음에 했던 조그만 사무실입니다 저희 생산품은 그 윤활제 분산제 그리고 계면활성제 카플링 에이전트 나일론 충격 보강제 그리고 실란 액상인 실란을 파우더링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폴리머 가공용 기계 WPC 관련된 기계 그리고 PVC용 컴파운딩 및 프로파일 기계를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어 주 고객들은 용도는 어 합성 목재 그리고 ppgf 컴퍼짓 어 그리고 자동차용 데 그 네스크래치제 그 다음에 어 전선 쪽 어 엔지니링 플라스틱 폴리머 알로이 그리고 어 제 소치제 어 그 다음에 필러 코팅 유들 이런 쪽들을 쪽에 저희 제품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설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 여러가지 어 테스트 용 장비들을 가지고 있구요 아 그리고 여기에 어 기재가 안된 또 다른 여러가지 이제 슬비 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회사 제품 중에 이제 폴리머 프로세싱 에디티브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머 프로세싱 에디티브 는 어 뭐 분산제 윤활제 뭐 이런 종류들 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선 뭐 분산제 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 드리자면 어 필라나 뭐 알료들을 이렇게 그 뭐 분산을 목적이 목적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가공이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분산이 잘 때 이제 여러가지 이제 재료들이 안에서 분산이 잘 돼 가지고 잘 섞이게 함으로써 어 물성 향상에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제의 기본 원리가 되겠는데요 일단 분산제는 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패드 테일 스트럭처를 가지는 이런 제 구조의 제품들이 있고요 보통 그 헤드 부분은 금속으로서 그 이렇게 폴라 한 극성을 띠는 이런 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꼬리 부분은 이제 넌 폴라 한 이제 비극성에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런 그 물질은 이제 넣게 되면 은 그 헤드 부분은 일단 그 컴파운드 내에 있는 폴라 한 부분들 뭐 특히 이제 필러 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진화성이 있어 가지고 그 쪽이랑 그 이렇게 수소 결합을 이렇게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꼬비 꼬리 부분은 폴리머 와 이렇게 그 어 상용성이 있어서 어 어떤 뭐 폴리머 하고 이렇게 좀 더 진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폴리머 하고 필러를 중간에 이제 이어주는 쉽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활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아래에 있는 폴리머 폴리머 뭐 라든지 폴리머 필러 폴리머와 기계 어 사이에서 이 마찰력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폴리머 하고 폴리머 사이에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경우에 드는 통상적으로 이제 내부 윤활제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어 멜트 비스코시티 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머 하고 메탈 슬피스 금속 표면 하고 이렇게 그 음 작용을 하게 될 때는 이제 흐름성을 외부 윤활제로 외부 윤활제로서 흐름성을 강한 강화 시킨다든지 이제 그 몰드에서 잘 떨어지도록 하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구요 폴리머 하고 필러 사이에서는 이제 그 필러를 웨팅을 시켜 주면서 어떤 분산을 잘 돼 분산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러와 필러 사이에 이제 그 작용할 때도 어떤 웨팅 효과를 줘 가지고 그 필러 필러 길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필러 하고 메탈 금속 표면 하고도 어 사이에 이제 포진을 해 가지고 흐름성을 좋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윤활제 종류가 되겠습니다 윤활제 종류는 어 외부 윤활제와 내부 윤활제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엄격하게 따지면은 순수한 내부 윤활제와 순수한 외부 윤활제는 사실은 존재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윤활제는 기본적으로 폴리머와 불상용성이 있어 가지고 폴리머 하고 금속 표면 사이에 기계의 금속 표면 사이에 윤활성을 증가시켜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폴리머 전체가 불쾌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내부 윤활제는 기본적으로 폴리머 하고 반 정도의 상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용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분자와 분자 사이에 포진을 하여서 그 흐름성을 이렇게 폴리머 자체의 흐름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윤활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흐름 기계에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멜트 프로는 이런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되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압출기 라든지 어떤 기계의 스피드를 올리게 되면 어 이렇게 그 가운데 이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게 되고요 또 기계 속도를 올리지 않더라도 내부 윤활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가운데 흐름성이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외부 윤활제를 사용하게 되면 원래 이제 그 내부 내부 윤활제라든지 어떤 뭐 흐름 성에 이렇게 도와주 외부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 물질이 없으면 이 기계 벽면 하고 이렇게 폴리머 사이의 속도는 이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제로입니다 속도가 없는데요 외부 윤활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 그 기계의 벽면과 이제 폴리머의 흐름을 이 제로가 아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은 이렇게 그 내부 윤활제와 외부 윤활제를 다 이제 복합으로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이런 플러그 플로어의 형태를 이루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회사 제품의 특징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합성목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잘못된 윤활제라든지 아니면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듯이 이렇게 표면이 그 여기에 이제 그 가운데만 속도가 많이 몰리고 외부의 이제 속도가 가운데 속도하고 가운데 속도와 그 기계 벽면 사이의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표면이 이제 다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어 이 사실 이 제품을 볼 볼 때보다 두 배의 속도 정도로 이렇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제대로 잘 선택된 윤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매끈하면서도 그 저기 음 아주 그렇죠 뭐 모양이 좋고 그 다음에 동일한 기계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윤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활제 그 효과들에서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내부 윤활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머하고 폴리머 사이에 이제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운데가 물론 이제 압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흐름이 빨라지게 하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플로가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이렇게 투명도가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사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 그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두 부분이 이제 접합되는 웰드라인 강도가 이렇게 강화되고요 그거는 어 흐름이 이제 좋아 가지고 가운데서 붙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잘 달라붙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사출할 때 싱크 마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 이제 압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사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싱크 마크를 어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재료 같은 경우에는 흐름성이 좋지 않아서 그 금형 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링이 안 되는 안 된다든지 좀 이렇게 뭐 제대로 좀 뭐 이렇게 미성형이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개선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이스웨일도 이게 많이 감소를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드하고 백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헤드 백 프레셔의 차이를 이제 많이 감소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사출을 한다든지 압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헤드 백 프레셔 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그 제품의 밀도가 동일하게 되어서 히트 플렉션 템프리처 부분에서도 많은 향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윤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위에 두 가지는 장점이고요 아래쪽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소지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외부 윤활제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기계 표면과 이렇게 컴파운드 사이에 이제 포진을 해 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잘 그 흘러간다든지 디몰딩 이라든지 그렇게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향상을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가공 온도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품을 이제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pvc 같은 경우에는 다이에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앞에서 이제 첨가제들이 이렇게 막 튀어 나오는 그런 이제 플레이 따웃 현상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p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룡 이제 퓨전이 빨리 돼야 되는데 퓨전이 좀 빨리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길정화도가 좀 이제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정화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가공이 가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재결정화가 일어나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그 판 이라든지 이제 뭐 주로 넓은 제품들을 이렇게 뽑을 때 보면은 이게 그 윤활제가 가쪽에 이제 작용을 안 하고 폴리머 사이에 끼어 가지고 어 이게 디라미네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흘러가면서 이게 쭉 닦아서 가 가지고 그 사출 같은 경우에 웰드라인이 이제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서징이 발생하는 게 외부 윤활제가 약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너무 많이 넣는 경우에는 서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윤활제와 분산제는 그 뭐 이렇게 분산 목적이라든지 윤활 목적이라든지 이제 가공을 도와준다든지 웨팅을 한다든지 뭐 슬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어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가지 이제 열가소성 수지 컴파운드 그 다음에 엔지닝 플라스틱 컴파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수지만 이런 수지를 생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칼라 농축물 마스터 배치 그 다음에 고무 컴파운드 이런 쪽에 이제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개 드릴 제품은 그 저희 컴패티블라이저인데 어 케미칼 화학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컴패티블라이저 아니고 어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 서로의 그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 상용화제가 되겠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물질은 어 음 음 저 분자 고 이제 좀 낮은 이제 멜팅 온도를 이렇게 가지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 제품은 이제 폴리머 하고 필라라든지 폴리머 폴리머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이제 물질들의 그 그 피지컬한 커넥션들 즉 이제 계면을 많이 느려 주게 됨으로써 어 어떤 제품의 물질 제품의 물성을 이렇게 대폭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이 제품은 이제 그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컴패티블라이저는 이제 어떤 테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가령 이제 어떤 제품을 비빌 때 서로 이제 그 계면 사이에 서로 이제 뭐 애초에는 이제 서로 이제 물과 기름 같이 이렇게 서로 미끄러지던 계면의 이제 사이에 포진을 하면서 서로 잘 끈적끈적 뭐 크게 끈적 거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 테키성을 이제 부여함으로써 시어가 어떤 가공기계에서 걸리는 시어를 제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 이거는 어떤 한 가지 예인데요 이렇게 그 mbr 하고 epdm 같은 경우에는 mbr 은 굉장히 이제 극성인 고무고 epdm 은 완전히 비극성 고무가 되겠는데 이런 더 두 고무는 사실 이제 비비면 비벼 지지가 않습니다 비벼 지지가 않는데 이런 그 피지컬 그 이제 물리적 상용 그 화재를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그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이 상용 화재를 넣지 않았을 텐데 그 니다에서 이렇게 뭐 오븐을 비벼도 사실 뭐 이렇게 뭐 1분이나 5분이나 이렇게 안 비벼 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그 플리머의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어 서로 뭐 이렇게 그쵸 시어 시어라든지 이런 그 전단력이 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걸리지 않아서 어 이렇게 안 비벼 지는데요 그 이런 물리적 상용 화재를 넣어 가지고 이제 pp 비비게 되면 그 믹싱을 하게 되면은 1분만 지나도 뭐 5분 이렇게 뭐 까지 안 가더라도 뭐 홀라도 그냥 완전히 이제 비벼 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고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뭐 서로 이제 다른 특성의 고무들을 이제 넣어 가지고 어 어떤 뭐 새로운 제 물성을 가지는 그런 큰 바운드를 만드시고 자면 이런 물리적 상용 화재를 넣어 주시는 것은 뭐 아주 이제 제품의 물성 향상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음 이런 가공 첨가제를 그 선택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 인데요 일단은 사용되는 제 폴리머 가 뭐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필러가 어떤 타입인지 그 다음에 이제 첨가제 라든지 알료 들이 어떤 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 컴파운드가 최종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어떤 용도 어떤 프로세싱을 거쳐서 이제 생산이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어떤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지를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 컴파운드를 하실 때 일단 가공성을 올리실 건지 아니면 물성을 올리실 건지 그리고 이제 최종 제품의 어떤 기능성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장기적인 특성 뭐 이런 물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그 어떤 이런 가공 첨가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예로서 뭐 사실 이제 그 사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 사출 시간을 뭐 가령 뭐 10%만 줄인다 그러더라도 하루에 이제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10%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출에 있어 가지고 어떤 흐름성 향상 뭐 물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런 흐름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주 이렇게 어 큰 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p 에다가 탈크 10% 를 넣은 배합이고요 어 여기에다가 그 저희 tpx 1000번을 0.5% 넣는 것과 0.5% 넣지 않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자면 일단 그 tpx 1000번은 그 폴리머의 그 뭐죠 그 내부 연활제로서 아주 큰 역할 내부 내부 연활제로서 가장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 이걸 이제 이 제품을 넣게 되면 어 굉장히 이제 흐름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흐름서 동일한 흐름성을 얻는 경우에는 어 저희 이제 제품을 넣은 그 이런 tpx 1000 제품을 넣은 컴파운드 에서는 사출 온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출 온도를 낮춤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쿨링 타임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너 안 넣었을 때는 사이클 타임이 87초가 열렸는데 어 넣고서는 이제 사이클 타임 타임이 69초로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20% 20% 정도의 그 사출성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이런 뭐 pp 같은 경우에 요런 제품 이제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그 ldp 에다가 탈크를 대량으로 이렇게 넣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럼 이제 그 옆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스파이더 몰드를 이용해 가지고 어 사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5번 6번 그러니까 1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같은 배합이 되겠고요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은 배합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 일단 탈크가 50% 들어간 경우에는 뭐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탈크가 60% 들어간 3번 4번 배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꽤 상당히 어 어떤 흐름성에 이제 그 사출성에 변화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을 이렇게 비교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그 그 tpx 1000번이 어 들어간 케이스고 2번은 이제 들어가지 않은 케이스인데 1번하고 2번을 비교해 보면 어떤 사출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어떤 뭐 그 표면 개선 이라든지 흐름성 향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 두 이 두 시편은 어 일단 재생 pp 를 사용한 경우고요 지금 오른쪽 두 개는 이제 신제 pp 를 사용 사용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플리머 가격도 뭐 지금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요 pp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데 이제 그 재생 pp 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원가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어 장 이제 어드벤티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왼쪽 두 개는 처음에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 어 사출을 했더니 이렇게 표면에 흐름성 자국 이라든지 뭐 가스 자국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큰 뭐 이렇게 개발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11840 을 이제 1% 이렇게 적용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표면이 뭐 아주 신제 와 다름없이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광택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제 보다도 더 좋은 정도로 이렇게 그 나타나고요 음 아주 좋습니다 신제 랑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전혀 이제 뭐 뒤지지 않는 그런 표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제 이제 이거는 이제 똑같이 11840 을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있는 그 자동차용 사출물에 적용을 한 케이스 인데요 이 보시면 이제 이 타이거 마크가 요렇게 그 굴곡진 표면에 이제 타이거 마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 저희 이제 11840 을 적용하게 되면 아주 이제 그런 뭐 흐름 자국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고 아주 그냥 매끈한 이런 표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출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타이거 마크 라든지 어떤 어떤 흐름성 자국이 이렇게 나타나는게 큰 분량의 이제 그 분량으로 이제 간주가 되니까 뭐 이런 제품을 넣어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주 뭐 수월하고 편하게 사출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뭐 주로 이제 그 자동차 내부에 많이 이제 사용하게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그 내 스크래치제 입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이 그 음 스크래치 테스트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면을 긁어 똑같은 힘으로 이제 긁은 거구요 그 배합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왼쪽은 이제 그 이런 어 안티 스크래치 에이전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시편이 되겠구요 오른쪽은 이제 그런 저기가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이제 그 안티 스크래치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 배합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긁힌 거를 보실 수 있구요 오른쪽은 뭐 동일하게 그 긁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언뜻 봐 가지고는 그냥 뭐 긁은 자국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는 정도입니다 이제 그 저희 tpx 8750 이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 지금 왼쪽 위에 있는 부분 이제 저희 tpx 8750 이라는 제품을 넣어서 어 내 스크래치 그 테스트를 한 거구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부분은 그 저희 이제 tpx 왼쪽 왼쪽 위쪽은 tpx 8750 을 0.7% 넣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델타 엘 값의 색차는 이제 1.17 이 나왔구요 어 동일한 배합에 실리콘마 스타베치를 0.7% 넣는 경우에는 델타 엘 값이 이제 5.89 가 나와 가지고 이게 뭐 왼쪽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제 높은 값이 나오면서 긁힌 이제 자국이 이제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일단 이제 뭐 실리콘마 스타베치를 이용해 가지고 tpx 8750 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게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면 동일한 효과를 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리콘마 스타베치를 이렇게 3% 넣으면은 저희 이제 tpx 8750 을 0.7% 넣은 것과 유사한 정도의 이제 델타 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실리콘마 스타베치를 3% 를 넣게 되면 이 컴파운드 자체 이제 물성에 굉장히 이제 데미지를 많이 입히게 되죠 그래서 그 음 실리콘마 스타베치 일단 저희 tpx 8750 으로는 이용을 이용하면은 실리콘마 스타베치를 이용한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상 이제 그 어떤 그 어 그 제품들 뭐 윤활제 분산제 윤활제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표면을 양상시키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 드렸다시피 적합한 제품을 이제 찾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뭐 폴리모라든지 들어가는 필러 라든지 뭐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사출할 것이냐 압추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따라 가지고 어 어떤 뭐 다른 이제 효과 다른 이제 여러가지 이제 제품들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이르본드 카플링제가 되겠고요 저희 이제 카플링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런 뭐 주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폴리올레핀 유 피 피 라든지 피 라든지 뭐 피 오이 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제품들이 아주 이제 그 환경적으로도 좋고 어 이런 뭐 친환경적인 폴리모 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이르본드 카플링 에이전트는 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폴리올레핀 유 들의 표면은 이제 개질에서 이제 만드는 제품들 인데요 폴리올레핀 유 들 이제 피 라든지 pp 그리고 p o e 이런 제품들은 표면에 어떤 관능기가 없는 관계로 다른 제 뭐 필러 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이제 잘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이런 이르본드 카플링 에이전트가 되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카플링 에이전트 라고도 불리고 이제 뭐 컴패티빌라이저라도 불리고 그 다음에 뭐 충격포항제 그 다음에 이제 타이레이어 어 레진 이런 부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그 저희 회사는 이제 좀 스페셜한 그 어 설비를 가지고 이렇게 그 카플링제를 만들고 있구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폴리마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을 필링을 하고 그 다음에 벤트에서 미 반응 물질들을 이제 다 쭉 뽑아 내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밀어서 이런 그래프트 된 모디파이드 어 폴리머 가 이제 카플링 에이전트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런 카플링 에이전트 1호 분들 이제 카플링 에이전트의 장점으로서는 어 이렇게 좀 전에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뭐 이 전용으로 만 어 이런 제품을 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된 그런 시스템 에서 제조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말로 인사한 그래프트 레이저 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반응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제품에서 어떤 그 이 나쁜 냄새 어 가 이제 뭐 거의 안 나거나 뭐 뭐 뭐 안 나거나 뭐 조금 나는 그런 수준의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1호 콤프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왁스 에다가 왁스 에다가 무수말레인산을 결합시켜 놓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그 이제 아래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큰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이 극성의 물질을 굉장히 이제 잘 붙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성 폴리만에서 극성의 어떤 물질들을 잘 붙들고 있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필러 미네랄 필러들을 그 폴리머 와 아주 이렇게 뭐 웨팅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가교 가 가 이제 폴리머와 필러를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컴파운딩 을 해가지고 제품을 뽑아 놓게 되면 어 굉장히 이제 그 필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라도 어 이렇게 물 흡수성이 물 흡수를 이제 저 물 흡수 저항성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가게 되구요 필러 디스포전 폴리올레핀에서 필러 디스포전이 뭐 아주 대폭적으로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뭐 다른 폴리머 하고 이제 어 뭐 그 저기 믹싱을 할 때도 그 폴리머들 먼저 가령 그 서로 이제 잘 잘 잘 결합하지 않는 그런 제 폴리머들 간에도 믹싱을 할 때 이 제품을 넣어주면 아주 뭐 훌륭한 믹싱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에 그 그래프트 레이처를 이제 그 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무수 말레인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인산이 되겠는데요 이 그 이 두 피크를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프트 레이쇼를 이렇게 측... 그래프트 레이쇼를 이렇게... 그래프트 레이쇼를 이제 말레인산 부분이 되겠구요 오른쪽 부분이 이제 말레인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일본드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국내 이제 다른 제품들에 비해 가지고 피크가 이제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회사와 비교해 가지고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제품에 저희 이제 일본드펙 이란 제품에 뭐 대략적인 물성이 되겠고요 뭐 MI는 190도 2.16키로 에서 7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MA 콘텐츠는 이제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로서는 ppgf 라든지 pplft 그 다음에 뭐 글라스맷 gmt 그리고 pp탈크 그 다음에 pp 우드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 사용되어 가지고 아주 그 훌륭한 효과를 내고 있고요 어 그 자체 이제 물성을 비교한 건데 뭐 글로벌 한 제품 회사와 이제 저희 회사와 이렇게 그 물성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뭐 전혀 이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ldp 카플링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회사 제품의 피크가 뭐 이렇게 국내 제품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렇게 높음을 알 수가 있고요 뭐 글로벌 회사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일본드 400번 저희 lldp 카플링 에이전트의 물성이고요 용도는 주로 이제 뭐 저기 그 mdh 나 eth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드 플라스틱 이라든지 그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어 가지고 아주 훌륭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p 카플링제고요 뭐 뭐 역시 보시다시피 아주 높은 이제 피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일본드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 가 뭐 150도 2.16kg에서 1.5 정도 되고요 mi 콘텐트 m 무숨 알레인상 콘텐트는 아주 높습니다 높고 이 역시도 이제 mdh 라든지 eth 그리고 이제 그 우드 플라스틱 컴퍼지 쪽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거는 그 pp 글래스 파이버 컴파운드 에 있어 가지고 그 뭐 현미경 샘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어 기본적으로는 글래스 파이버가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pp 하고 글래스 파이버는 상단의 그림처럼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따로 오는데 저희 이제 그 카플링제를 이제 넣게 되면은 이 유리섬유하고 pp 컴파운드 하고 완전히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딴딴한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이렇게 지니미로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물성을 대폭 향상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주로 알루미늄 본딩 에 사용되는 제품이구요 어 알루미늄 판에 이제 저희가 그 인젝션 몰딩 해가지고 붙여 놓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아주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구요 뭐 알루미늄 에 이렇게 붙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주 뭐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카플링제 들은 다음과 같은 용도 들에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이런 뭐 그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통유들 그 다음에 이제 전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새 많이 사용되는 그 합성 목재 요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구요 그 주로 이제 전선 이 주로 ETH 나 MDH 는 전선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때 그 그 저기 카플링제를 이제 넣어 주게 되면은 뭐 아주 탁월한 어 그 전선의 물성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바퀴라든지 바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이제 나일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나일론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딱딱한 물질이라서 잘못하면 이제 뭐 강도는 굉장히 강하지만 깨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무 같은 성질에 이제 이런 mh 를 붙여 가지고 어 이런 날론에 이렇게 스커 줌으로서 어떤 그 내 충격성을 이렇게 향상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제품 이루컴프 510 있는데 뭐 이제 뭐 왁스 제품이다 보니까 어 아주 이제 여러 군데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 사용이 될 수가 있구요 그리고 그래프트율 자체도 뭐 기존의 이제 카플링제들 그 압출기에서 생산하는 카플링제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프트 그래프트율이 뭐 1 정도 요렇게 되지만은 이 제품은 이제 그 왁스에다가 반응을 시켜서 이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그래프트 된 그래프트 그 mh의 함량이 굉장히 높게 높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저희 회사 제품 소개를 드렸구요 혹시 이제 어떤 질문 이라든지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회사로 연락 주시면은 어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